이 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조선일보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지난 정권에 관한 두 가지 여러분들 사례가 올랐네요. 첫 번째 방일 때 민단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문재인 대사관제에만 머무르다 당일 귀국했다. 제1동포들을 명실상부하게 여러분들 대표하는 민단 사람들을 전혀 안 만난 겁니다. 대통령이. 다음에 단독 문재인 북한에 너무 양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의 여러분들 국무부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문재인을 재배시켰다. 여러분 선거가 무너져서 그 동네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나라가 어디로 질주할지는 여러분 예상하시죠. 제가 굳이 상시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건이 그 사람들이 장기 집권을 했을 때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지 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장악되면 곰짝 달사갈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얼추 지금 넘어간 상태인 겁니다. 꼭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 가지고 골로 가야 그때 이게 이상하네 그렇게 느껴야 되겠냐 이야기죠. 그 밑에 공개활동 중단 한동훈 도서관에서 묶여 무슨 책을 읽나 보니 한동훈이가 뭐가 되든 무슨 책을 읽든 소용없는 겁니다. 한동훈이 이러면 셀카 찍고 이러면 난리법석을 지었지만 전산조작으로 덕표수 만들면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곰짝 달사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시장통을 천번 만번 다녀도 덕표수 조작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인 겁니다. 국힘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선거 때 덕표수 만들면 여론 조작하고 덕표수 만들면 그냥 일당 지배체제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얼마나 설명을 해야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도 이런 가십은 물론 신문이 팔려야 되니까 해야겠지만 당신들도 대한민국이 완전히 골로 가는데 그냥 이력을 하는데 당신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야기죠. 당신들도 노후가 있고 자식들이 다 있을 건데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는데 그냥 가는 겁니다. 미국하고 맨날 티컥티컥 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파토 나죠. 파토 안 나겠습니까? 파토 나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와 재산을 여러분들 지킬 수 있는 것이 선거를 지키는 건데 이렇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태반이 무관심해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냐 이야기 이런 기사를 보면서도 문재인이 잘못했네 이 정도 수준 생각하게 되면 그냥 고생길을 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문재인이 첫 방문 때 민단을 안 만나고 대사관제에만 머물렀다. 기념 식수 이후에 대사관제에서 2시간 환담하다가 당일 기국했다. 민단이 청와대를 예방하겠다고 해도 거부했다. 민주당은 조총령과 공동행사를 요구했다. 지금 여러분들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고 일본 내에 체류하던 동포들 가운데 상당수를 조총령이 여러분들 앞장서가지고 북송을 시켰고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여러분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문재인 사람을 갖고 있던 생각이 장기 집권으로 간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이 한 텀으로 끝나지 않고 문재인 시즌2 시즌3 시즌4가 계속 등장하고 앞이 도무지 문재인 시즌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를 지킨다는 것은 그냥 목숨줄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럴 정도의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가 성정이 그렇게 여러분들 격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을 하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는 길이 너무나 뻔히 보이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또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얼마나 로비를 했든지 지방선거에 여러분들 바로 임박해서 하루나 이틀 전이죠.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여러분 기획을 해가지고 완전히 분위기를 고향해서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지방권력을 다 장악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로비 비용을 많이 썼겠습니까 하필 지방선거 여러분들 임박해가지고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여러분들 개최하고 그 다음에 2018년 내내 평화협장 체결 뭐 이런 이야기가 그냥 완전히 국민들한테 현뇌가 됐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선거에서 국민의 제어를 받지 않으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미국은 도무지 참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정도의 불편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 너희끼리 한번 잘 해봐라 이렇게 되겠죠. 북한에게 너무 많이 양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제외시켰다. 트럼프의 이너스컬 16명이 집필한 아메리카 퍼스트 접근법 발간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아마 미국의 그런 트럼프가 재집권 시에 입각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람들이 쭉 이렇게 글을 아마 같이 올린 모양인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모근 오태이건슨 전 국무부 대변인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가 원했던 것보다 더 북한의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문 대통령이 너무 북한에 양보하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고의로 그를 싱가포르 회담에서 배제시켰다. 이제 이 사람들이 장기 집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결국은 뭐죠 한미관계를 파투시키는 거죠. 끊임없이 갈굴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사람이라는 것이 옛날 적은 있겠지만 도무니 참을 수 없으면 그냥 사실 한국의 이런 전략적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미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바이바이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것도 그 동네 사람들이 노리는 것도 결국 미국을 불편하게 해서 미국이 스스로 뭡니까 한국 문제에 손을 들게 만들도록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선거하고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 선거를 완전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빼앗긴 겁니다. 누구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선거 이름도 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5월 10일 날 금요일 날 내보낸 것이 4월 10일 총선 이후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국민을 버린 것이다 이야기죠. 윤 대통령께서 자유대한민국을 버린 것이다 이야기죠. 달리 표현하게 되면 윤 대통령께서 국민을 선거를 장악한 세력의 일당 체제 아예 그냥 내동정이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무를 포기하고 대한 조작국에 개막되도록 그냥 그렇게 용인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에둘러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과 국가를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보셔도 여러분들 질리지 않는 것이 58석이 바뀐 거 아닙니까 58석을 여기에 58석을 국힘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 파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선관위가 주도한 위조 사전특별지 투입으로 당락을 바꾼 거지 않습니까 분석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동안 공배모 tv에서 이러면 한 달 동안 주구장장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0석을 여러분들 획득했는데 108석으로 줄여놓은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국민들은 그냥 덜 느린 겁니다. 그 불편한 진실을 대부분 사람들은 외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겠죠.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게 되면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거짓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때문에 패배했다. 국힘당이 패배했다. 대통령이 불통이다. 어느 한 놈도 뭡니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전국적으로 실시된 것은 누구가 이야기를 합니까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다들 죽기로 그냥 결심한 사회처럼 저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고 진실인 겁니다. 이 제야 h님 여러분들 분석한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관내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 이 그래프 위에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면동에 다 표를 쑤셔 넣어 가지고 선거에 관한 특수지약인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몇 개의 은면동을 제외한 전부가 뭐죠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에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관내 사전 투표를 더해 줘 놓으니까 여러분 전부가 풀러 쓰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러면 막 애들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엊그제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 그런 변호사 여러분들 단체에서 쓰레기 여러분들 준할 수 있을 정도로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한 4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제가 아직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여러분들 변호사 단체에서 몇 사람이 작당을 해 가지고 부정선거 없다는 이만큼의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더군요.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그 단체에서 제공한 거 하고 누가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를 여러분들 공개하게 되면 내가 공병호 tv를 통해 시리즈 형식으로 당신들이 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줄 테니까 그 문서 작성자하고 정확하게 그 단체에서 발간했는지를 내 함께 이야기를 해라. 4년이 흘렀는데 선거 부정 없다고 대한민국의 보수 섹시가 강한 변호사 단체에서 문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회람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정신이 나가도 이만저만 나간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선거 부정은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 알려졌습니까 득표수를 만드는 프로그램까지 다 찾아낸 상태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여러분께서 시골 존부가 여러분들 찾아낸 것을 보시게 되면 또 한 번 크게 놀랄 겁니다. 이제 뭐 가설이라든지 주장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제는 있죠 그냥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배 속까지 다 파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게 선거마다 2016년 총선에서는 51만 표의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101만 표의 위조 투표지를 위조 사전 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206만 표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여러분들 투입했고 그러니까 206만 표를 투입했다는 것은 다 합친 게 아니고 시도지사에도 206만 표 무슨 시장군수구청장도 206만 표 서울시장도 206만 표 그렇게 투입했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나 그다음에 17개 시도지사가 하나 기초위원이 하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각각 이만큼의 표가 투입됐겠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는 240만 표를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눈치를 좀 봐가지고 98만 표를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이번 4월 10일 총선은 대략 300만 표 전우지 않습니까 10년간처럼 그런 짓을 했는데 그걸 대통령이 전혀 밝힐 의지가 없는 것을 엊그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참 징글징글합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겠구나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